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요. 이미 어떤 무지와 아집이 딱 개념을 정해버리면요. 더 고민 안 합니다. 그래서 무서운 게 친일이니 종북이니 좌니 우니 이 말이 무서운 게요. 저 사람은 우파야 하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적으로 보지 더 이상 역지사질하지 않습니다. 페미야 뭐야 뭐 이렇게 막 서로 정하잖아요. 정한 이후는요. 여러분은 역지사질하지 않습니다. 그 뭔가 이게 내 적이라고 선언하는 게요. 난 더 이상 너에 대해 역지사질하지 않겠어라고 선언하는 건 똑같아요. 그게 무지랑 아집입니다. 이제 앞으로 난 내 위주로만 갈 거고 너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명하게 판단하지 않을 거야. 철저히 내 이익의 입장에서만 판단할 거야. 이해되시죠? 내 이익의 입장에서만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는 고기는 음식이니까 괜찮고 또 밖에 돌아가는 돌아다니는 고기는 생명이니까 귀하고 분열해서 우리는 살아가요. 이걸 뭐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안에 무지 아집의 요소가 있다는 걸 알자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말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. 드시되 드시되 일관성은 좀 가져보자 우리가. 내가 여기서 놓치는 것만큼 삶 속에서 엄청 놓치고 있을 수 있다.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그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 많을 거다.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보면요. 다 나만 잘났죠. 나만 억울하고.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요. 사실. 근데 이런 게 참나 공부랑 무슨 상관이냐. 참나가 각성돼서요. 참나는 우주적인 납니다. 우주적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면요. 다른 시각이 생겨요. 에고가 그동안 무지와 아집 속에서 사물을 편협하게 바라보던 거랑은 이게 다 나아져버리고 참나는 이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빛나면 이니지는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. 문제는 이게 활성화돼서 여러분 안에서 자명찜찜의 신호를 보내는데 에고가 여전히 무지 아집 속에 있다 보니까 자 몰라하고 참나 각성했을 때는 자침 신호가 탁 울리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덤비는 순간 뭐가 돼요? 다시 여러분의 업보대로 카르마대로 무지 아집을 이용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 버려요. 그러니까 명상이 잘 될 때 제가 꼭 반드시 양심분석을 해보시라는 이유가 알딸딸할 때 분석을 하면 공정한 얘기가 나오는데 명상에서 나와가지고 분석을 다시 하면 다시 에고 마음으로 돌아와서 또 분석하고 있어요. 이때는 또 역시 배려가 안 돼요. 아 그 친구 쓰레기야. 끝. 쓰레기랑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? 쓰레기에 뭔 감정이입을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안 해요. 그 순간부터는. 이 말이 조심스럽다. 도인들은요. 그럼 안 해요. 보살들은 쓰레기랑도 감정이입 해보고 다 해야 돼요. 어쩌다 그 처지가 됐을까? 왜냐? 보살은 결국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을 다 살려내기로 서원한 사람이라 남들이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도 감정이입 해봐야 돼요. 어디서 선택이 어떻게 잘못돼서 저 지경까지 갔을까? 즉 여러분 보살은 의사입니다. 의사인데 아 저 암 말기입니다. 암 말기는 제가 안 합니다. 이럴까요? 아니면 중환자라도 받아야 될까요? 중환자 어디로 가겠어요? 여러분 보살이 거부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? 일반 중생은 거부할 수 있어요. 못 감당하니까. 그런데 의사는 감당해야 됩니다. 의사는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사람마저도 보살은 사실은 치료하려고 덤벼야 되는 양반이거든요. 그리고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.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살이 되시길 바라는 게 그겁니다. 보살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분열과 싸움으로 가잖아요. 그럼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. 더 분열하고 더 굳어지고 더 싸울 거예요. 왜? 아니 역지사지를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회에 희망이 있어요? 병이 점점 중증으로 갈 뿐이죠. 1기가 2기 되고 2기가 3기 되고 4기 되고 말기 되고 중증으로 갈 도리밖에 없어요. 누가 아무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. 2기가 5기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